으으윽 깨머링 이렇게 내려온 이상 어쩔 수 없다 이즈열 연습하고 올라가자고 수련 합시다 다이렛에서 어제 머리 이상하다고 로임을 받은 장수환씨 이번엔 머리를 내리고 와 봤는데요 여전히 뭐야 5구평 테디? 야 좀 뭘 모르네 1딜 빨거면 솔직히 데프트 빨아야지 야 힐 왜 써? 어어? 스페어 익스 않게 쓴다 얘? 아니 내가 카이터 풀 뺀 건 좋고 어, BF 사왔네? 아니, 아 존나이버야 네이스, 아 올라프 잘한다 네이스, 야 버스 타자 우리는 아, 아니 이거 W 맞네? 풀 썼는데 판정받 어, 탈 타야 돼 천천히 합시다, 어차피 이즈니까 오, 씨발 아 아 그냥 좀 뒤져도 시야 쓰면 잘 나 오, 씨발 너무 달아 뭐야 이거 어, 씨발 아 아 더클 됐어 아 아 아 존나이버다 어 아 아 이거 왜 먹어, 니가 아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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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씨바 아아 깜짝이야 아아 해줘야 돼 그새끼 그렇지 레인스 죽여버려 다 그렇지 좋아요 뭐야 진짜 네이스 아아 이즈가 이런게 좋아 망해도 결국 템 나오면 존나 좋다니까 너무 망하지 않으면 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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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2. 2. 2. 2. 3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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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겨야 기분 되게 좋아져서 원래 님들도 알잖아요 롤로 졌을 때 기분 더러워진 거 롤로 이겨야 풀리는 거 뭘 가져와도 안 돼 쉬더우면 풀리던데 그럼 당신이 열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같이 롤에 열정적인 사람들은 롤을 이겨야 돼요 롤에 졌다? 롤을 좋아서 기분이 더럽다 그럼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똥싸고 이겼다 그럼 기분 더 좋아 시원하게 싸고 이기면은 시원하지 그냥 솔직히 지환이 잊으니깐 인정도 버틴 거지 다른 애들은 포기했지 이이이이이 너무 성과 없이 올라가는 거 같아 내려 왔으면 올라가든 내려오든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가야 이러와서 너무 쓸련을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아 저는 고맙습니다 당연히 미용사가 맘에 드세요 하면 네 하지 뭐라고 못하지 찐따라서 어우 네! 아니 그것도 그냥 네 이러면 안돼 어! 네! 어 괜찮은데? 이러면서 딱 하고 밖에 나가서 하.. 씨바.. X단네 옛날에 한 번 이상하다고 했다가 그 되게 표정 무서워가지고 얼굴 제 얼굴이 이상하다고 그랬었는데 지랄이냐? 씨발 나도 알아 원래 롤 많이 하면 안돼요 점수 올릴거면 아 네이스 좋아요 판테온 젠장 믿고 있었다고 그렇지! 아이 바드도 잘했어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서포트 칭찬 안하면 뭐라 그래요? 뭐 서포 뉴저야 님들? 님들도 제 칭찬 안하잖아요 복수야 님들이 제 욕할수록 저도 무고한 서포터 욕할거에요 무고한 희생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하세요 씨발 뭐라는거야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! 나 가고 있어요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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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쉣! 살았구나 애니! 아 왜 이렇게 무리했어 그렇지! 좋아요! 그렇지! 좋아요! 킹하 있고 네 X 존망했다 이거 할머니랑 보는데 야스란 저풀이 자주 질러서 좀 그런데 다른거 틀어드리세요 아 제발 메인스 게이득이죠? 어설픈 다이브는 화를 부릅니다 아 뭐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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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거야 시발 시안이 담장인증 어디 갔나구요? 없죠 이제 여기 학교가 아닌데 비오기시나 어우 제 집이에요 시발 어어 날 죽여! 아! 이새끼 카더스 저거 줄라고 막 억지로 안 잡네 와 진짜 악독한 놈이네 이거 그래도 둘 잡았으니까 어? 1회일까지 잡는다며? 오쉣 에이스 아! 지안이형 나 다사 블리츠 장인인데 듀오하자 나 개잘해 잘하는 다이아사에 왜있어 아! 사라지롱 유튜브 유빈데 이분 머리 왜이러나요 하역쿠폰 망했어요 그만 물어보세요 면상이 망한거겠지? 야 이 시발 너 돈 많냐? 기대해 야! 데니스 따라가 리신 호텔 호텔 오우 쉣 태온 데니스 와 궁금해 캣렛 캣렛 아 뭔 자지야 지하라고 하세요 자지라고 하지마 아 상스럽게 아 롤채 좀 마렵긴 하네 오늘 한판도 안하긴 했는데 이거하고 롤채 좀 맛좀 볼까요 1등만 할까 1등하고 다시 할까 솔렛 좀 해야지 롤채 맛을 봐야지 아 협고춤들 또 발작하죠 응 할거야 존나할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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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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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 갱이야 너 아 아 뭐 탈리아가 오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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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도군의 도구 아 아니 진짜 네이스 좋다 아 강타 없다고 말을 해야지 너마 어어어어 왜 가 왜 가 아니 왜 가 아니 왜 가는 거야 아니 왜 가는 거야 아 진짜 야 어디까지 들어가 쟤 아 이거 좀 해줘지 딜 좀 아 왜 이렇게 뺀데 저거 저거 유닉스 이거 아니네 아 너 뭐해 아 뭐 이런 애들만 잡아줘 어떻게 일하는 거야 게임을 아 뭐하니 아 진짜 뭐하는 거야 와 진짜 아 써넨 하자 그냥 싸우는 거 맞아? 그냥 가만히 쳐 맞는 거 같은데 아 왜 막어 아 아어어어 아어어 이제 천연 백판 다 돼가네 아니 왜 다 평타 텐슬되냐 다? 아 씨발 어이없다 진짜 아 나와 병신아 뭐해 아 씨발 네이스 좋아요 아 왜 힐 눌렀는데 아 뭐야 네이스 야 가는 중 가는 중 아 하지 해 해 해 해 해 해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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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플래시 없어 아이고 아이고 오 니코 페이크 좋았다 네이스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아 칼리스타 존나 못하네 뭐 챌린저라더니 어? 챌린저 서포트이냐? 니가 뭔 체리야 이 털지 말고 존나 못하네 존나 못해 뭐래냐 냄새나게 아 점수 너무 달다 이 꼬추 미안 이건 아니다 저게 체리라고? 우라치지마 어 렉사에서 그 새끼네 이 새끼 개새끼 죽여 이 새끼야 너 점수 세번 빨렸어 아니 전혀? 전혀? 어 니가 없는데? 개발났는데? 엑사에 불렀죠? 그때 솔깃다였죠? 결론은 뭐다? 칼리스타는 졌다 수고 넌 패배자다 루저 아아 아아 점프 아우 너무 좋아 본인 입으로 챌린저라고 하지만 1500판 다이아한테 개발린 칼리스타 박제 수고 캐리 좋아요 캐리 캐리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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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